말씀 순종 때 성령이 나타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때는 진실로 진실로 아주 강조를 그렇게 하시면서 말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오 예수님 하신 일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해요? 믿는 자 믿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고 나의 한 것보다 더 큰 것도 한다 어떻게 감히 예수님보다 큰 거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다음에 해답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히라 주님이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아니 아버지가 시행한다고 해야 되는데 내가 시행한다 내 이름을 구하면 이건 확실하게 주님이 내가 결제해 줄게 그냥 올려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괴명을 지키라 나를 사랑하면 기도응답인데 말씀 지키는 거 말씀 지킬 때에 우리가 기도응답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고 너희 속이 계시겠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면서 오늘 21절에 말하기를 나의 괴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껏 사운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나타내리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고 괴명을 지키고 할 때에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스의 현연이죠 성령이 일하시겠다 이 말씀이 됩니다 이걸 다시 제가 오늘 본문을 다섯 단계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믿음 우리가 믿음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대단히 복도 받고 어떤 사람은 그저 그렇게 살고 왜 그럴까 편애하시나 오 믿음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지만 발전소에 무궁무진한 전력이 생산되지만 그 전류 흐름은 전산출의 크기의 국회에 의해서 많이 흐를 수 있고 수원에 아무리 물이 많지만 그 수도관에 파이프만큼 물이 흐르듯이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네 믿음만큼 된다 바로 이거예요 자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거지요 신구약상적 요약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증거고 오신 예수님 이게 전부 신약 이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십자가 부활인데 십자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일곱 마디 중에서 마지막 다 이뤘다 완성했다 테텔레스타이 마개의 진 빛을 내가 청산했다 이게 키예요 키 바로 그러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된가 구약에서는 하나님 왕과 백성의 관계라면 신약에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신랑과 사건을 통해서 이게 주님과 나와 연합의 관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시고 한몸이 되어요 머리에 지시만 받으면 되어요 그래서 믿음에 의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 생명의 관계 생명의 관계 생명의 흘러와요 편루증 여행이 예수님 옷가에 가만히 손을 댔어요 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아이고 지금 옹위에서 우리가 미나이다 부딪혔지 않아요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냥 부딪힌 거다고 믿음으로 손을 댔 숨과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여인이 그래서 그때에 내가 흘러증 여인으로 이렇게 낳았다 네 믿음이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문제는 믿음이에요 믿음 백부장의 믿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하다 믿음대로 될지하다 이 산 같은 문제도 바다에 던지우라고 믿음에 마르라고 의심치만 하냐면 산도 옮긴다 오늘 나라 문제 교계 문제 개의 문제 어떤 문제 하나님의 전능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일하곤 하시지 믿음을 통해 일하셔요 원약 약속 축복 말씀을 통해 말씀을 믿고 실천할 때 일하시지 하나님 말씀을 초월하지는 않아요 친히 하신 말씀만 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마가본 구장에 보면 간질평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아홉 명의 세대가 쩔쩔매고 있었을 때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하고 청망했어요 나중에 저희들이 주여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는 이라 앞으로는 분명히 믿음이 없다 이러고 난 기도와 금식 그렇구나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돼 있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이건 자동차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를 얘기했어요 믿음을 일하는데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리라 믿음이 있으면 구하라 믿음이 기도를 하게 돼 있고 그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게 돼 있고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 왜 이름으로 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상에서 휘장에 찢어졌지 않니 새롭고 산길이 열려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역의 제사장은 통하지 않고 신약에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라든 나니 보혈 찬성 부르면 피의 능력으로 아버지와 깨끗하게 걸어가는 게 맞나 볼 수 있고 휘불사항에 힘입어 우리의 긍일하신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귀하여 우리 불쌍해 했잖아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낮에 주시는 은혜 오늘 밤에 오면 또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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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밥을 먹듯이 때에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데 그 믿음이 뭔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나가라 여러분 자녀와 아버지와 관계 담대하죠 신부와 신랑 관계인데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 보좌가 열리고 기도가 열리고 보좌 앞에 담대 마태문 8장에 보면 예수님 산상수훈 7장까지 마치고 산에 내려오는 순간에 주여 원하시면 깨끗할 수 있나이다 많은 묻는 편지가 있었지만 이 사람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믿음은 담대히 당당하게 구하고 자녀의 관계 포일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히 구해서 응답과 승리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여기서 예수님 사랑하게 되면 말씀이 순종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실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 믿음으로 구하고 사랑하고 지키면 그러면 바로 지키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만 듣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 지키는 거 부담돼요? 아니 그분을 그 사랑해서 또 나를 사랑 복주고 싶으셔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그것이 힘들지 않아요 무겁지 않아요 내 자녀 위해서 일하는데 힘듭니까?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섬길 수 있잖아요 네 번째 성령의 내주를 약속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노아 홍수 때에 나의 신이 떠나버렸고 그래서 떠난 그 성령이 그렇게도 하나님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서 구의하게 피지에서 하고 불이 떨어지고 그 예수님 시작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다음에 구의하게는 이만한 성령이 떠나볼 수 있었지만 내주 임재 보혜사 함께 있겠다 신약에서 보혜사란 말이 나와요 처음으로 위로자 내 안에 내주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7장 3절에 말하기를 명절 끝날 끝날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이 큰 소리로 아주 누구든지 목마라거든 내게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기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을 내라 믿음으로 생수의 강 그러면서 이런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가로가지 이거 시작 예수께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신 거로 성이 아직 그들이 계시지 않으시더라 보혜사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라 열두 제자 다 기적을 행하고 능력했지만 믿었지만 또 성령 받아라 오순주 성령 강림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접하고도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온 거 얼마 중이냐 베드루가 말을 전할 때 저들이 마음에 찔려 그래서 그때 회개하여 각각 예수께서 이러면서 일받고 제3하더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 받으리니 회개 회개 제3 성령 성령 나는 회개했어요 잘못했다니까요 용서해 주세요 그게 되겠어요 통에 잡고 죄가 믿고 죄가 막 마음이 문드러지고 죄가 죄 때문에 마음 아프고 내가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내 모습을 믿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슴을 쥐어짜 통에 잡아 그러라고요 오수지 마음을 찢고 내게 나오라고요 성령 충만한 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한 제사는 상하십니다 상하고 통에 심령을 멸치참해 십자가 피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또 내가 이렇게 실망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나는 못해요 쥐어짜면서 할 때에 가슴 깊이 쥐어짜 할 때에 성령이 오게 돼요 그래서 죄에서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봐드리니 여러분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죄의 용서가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회계 제사 회계 제사 그것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짠 말씀이 들을 때에 성령이 오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본질의 회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막 짜고 회계하고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면 하나님의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물은 말씀이고 세리고 성령 받아야 천국 가는 거요 그리스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의 사람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성령 안 받고 쭉 정이고 천국 못 갑니다 못 가요 자 언제 성령 받는가 베드로가 고넬로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 사동의 11장 15절에 중요한 게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말을 시작할 때에 지금 설교 중에 이 말씀을 깨달을 때에 성령이 깨닫게 하고 깨달을 때 내가 변화되고 저는 설교를 항상 아 이렇다네 하고 설명한 지식이에요 이 시간 끈 말씀 자체가 힘이 되고 말씀 그 시간에 불이 되고 말씀이 불이요 방망이 돼가지고 말씀의 자체가 영이고 생명이 되고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여러분 사모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할 때 말씀 일할 때 성령이 와야지 임하시고 일단 바울이 예배서께 안수함에 방한다고 예언하니 12사람쯤 되니라 안수 그래서 안수를 그렇게 받으라고 한 거예요 성령 받으시라고 성령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령이 내주하게 되는데 다섯 번째 말씀 순종시 개시 나타나심 바로 그겁니다 말씀 살 때 말씀대로 살 때에 여러분 왜 지옥왕과 말씀대로 안살아서 천국은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 말씀을 살 때 반석의 집을 지은 것이고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 말씀대로 안산 사람 믿음이 뭐예요? 믿으면 된다 하겠는데 행함 아니라고 율법 행함이 아니라는 거지 행함은 믿음이 믿으면 죽음 믿음인데 정말 믿으면 말씀도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편해 성경도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성렴 목사 책 그걸 내가 그릇대로 읽어드리려고 꼭 좀 여러분이 꼭 그 책을 읽어보세요 강량호 목사를 만났어요 강량호 목사가 김일성 그 외가 조커 같아요 그런데 그가 보니까 공산당인데 공산 이단들이 있는 가장 지옥에도 제일 밑바닥 삼층 가장 고통스러운 데 있는데 이단들이 거기에 있는데 공산당도 이단으로 취급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의 특징이 세 가지인데 성경을 더하거나 빼는 사람 이단이고 그리스의 두 번째 대속을 가감한 자 이단이고 세 번째 삼일체를 부정한 사람 이단이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정치 사상으로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바로 이 사교 집단으로 이단으로 취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당 선언서를 바로 경전시험입니다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을 신호를 숨기잖아요 지금 너무 우리나라 불행한 것이 주사파가 문제입니다 저는 성경에 사실 우파마다 좌파는 안 나오지만 그중에서 주사파는 더 무서운 것이 김일성 주제 사상으로 완전 무장된 사람 그들이 청와대를 이 정권을 상하하고 완전히 끌고 가고 있어요 제가 더 설명을 못해요 어떻게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박지원 목포 국회의원 그냥 막 국정원장 됐더만 그분 아버지 할아버지 간첩으로 다 사형당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빨갱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지난번에 김정일은 안 죽어야 된다고 한 사람 그러나 국정원장 아니 그래서 가한첩을 잡을 사람이 가한첩 대장이 앉아있는 이 나라 꼴이 하나보다 여러 날 알잖아요 그들이 지금 차별군이 통과시켜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 한 거예요 저는 정치의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살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함께 본질의 법도 뭐냐고요 가슴 치고 통과할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전화 강국 사람은 무조건 민주당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공산당 들어가면 지옥 간다니까요 여러분 다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묻고 만나고 싶어서 궁금한 거 있는데 거기에 천국은 핸드폰 아니고 마인드폰 마음만 먹어도 다 연결되더래요 예수님이 너 나한테 세 가지 묻고 싶지? 와 깜짝 놀랬대 세 가지 묻고 말해봐라 아 그래서 말을 했대요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고통을 주시냐고 선악과 안 만들었을 것 아니냐고 그랬대요 우리가 흔히 그런 소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한 것이세요? 그 아담에게도 똑같이 공평한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에게 자유의지를 준 이상 자기의 원하는 것을 결정할 선택과 주는 것은 당연하지 않니? 자 무슨 말이냐면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말씀대로 산가 안 산가 보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안 먹어야지 먹지 말라 막 유혹받아가지고 네 눈이 밝고 하나님 되고 싶었고 결국은 하나님께 인간의 한계를 설정한 거예요 인간은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와 거의 달라야 되잖아요 하나님 친구로 할 수 없잖아요 그 선이요 그 선 말씀 사냐 안 사냐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답니다 또 왜 지옥은 만드셔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편파적인 사랑이 아니고 공의로운 것이다 선한 사람 중에서 지옥 온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 없을 것이다 오직 믿지 않고 악을 향한 자뿐이다 그래서 지구식이 마음을 붙잡고 그럼 공자나 석가는 성인인데 그들이 지옥과 한번 섞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성자란 말은 사람들 자기들의 비유에 만든 말이다 중요한 것은 성과 악의 표정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선이고 하나님의 하신의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다 할 말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했대요 그분이 중형교 아주 큰 교회 당회장 오시다가 무슨 실수를 해갖고 사임을 하게 됐고 총과 지역을 보게 됐고 인도 선교사로 캄보디아 선교사 그러면서 저를 만났는데 그래요 한 달에 10만 원 갖고 토굴 속에 살더라고요 얼마나 고생한데 그래서 물어봤대요 하나님 내가 다른 목사가 무엇이 못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대요 여러분도 잘 들으셔요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애쓰는데 형제가 모이면 우리 형제관들 밑도 안는 것들이 더욱 잘 살고 그냥 길을 죽여볼 때도 있고 아이 왜 이렇습니까 그런 마음 들잖아요 어 근데 권한이 두 가지가 있대요 무슨 권한이냐 죄 때문에 당한 권한 아니고 십자가지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당한 권한 바로 너는 십자가지는 권한이다 근데 중요한 말 있어요 예수님이 그 목사님한테 나는 너를 믿기 때문이란다 네가 권한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준 것이다 그러면서 이 요비의 권한이 그런 권한이고 그리고 그 권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십자가죠 다시 말해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한 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우리가 본질을 해보고자 하고 이번에도 집회를 하고 이런 모든 것은 주님 나라를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 큰 권한만큼 멸류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은 안 줘요 멸류가 십자가 크기만큼은 주셔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 만큼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제 이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권한과 어려움이 장애물 때문에 더 주임찾고 더 만나서 큰 은혜 받은 사람이 있고 장애물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 있고 중요한 키는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더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사는가 그래서 주님 만나서 성령이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 무지게 넘어있는 사람이 있고 날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은혜 사랑 이어서 말씀 이어서 말씀에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었다는 얘기인데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나이다 장애물 담이 있어요 담 왜 담을 줄까 인생에 힘들게 뛰어넘어 그런데 의지하고 그런데 의지하고 여러분요 운동선수들 보면 그 높이 뛰겠는데 큰 지렛대 가지고 달려가고 딱 뛰고 휙 아 이게 말씀인데 그 높이만큼 높이 뛴 만큼 가장 우수한 선수가 되는 거죠 원래 장애물이 커 큰 만큼 뛰어넘어 더 날아 그렇구나 담을 아 큰 만큼 뛰어넘은 만큼 높이 뛰게 높이 선수가 되는 것이구나 금메달은 더 높이 올라간 사람 금메달 되는 거죠 물어볼게 여러분 담이 지금 큰 게 있는 게 좋아 전기는 좋아 아메죠 와 할렐루야 더 높이 뛴 게 날아보면 되잖아요 담을 뛰어넘어야죠 이번 주에 지표인데 저는요 많이 하나 깨달았겠네요 내가 내가 은혜 받았어요 제 사랑으로 듣지 마세요 아 오늘 본문의 예화라 드니까 잘 들으시라고 오늘 지키느냐 말씀 순종일 때 성례 일어난다는 거 지켜요 목요일 날 집필을 하는데 저녁 11시에 정말 교회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충성스러운 두 분이 오셨어요 그 장노님 안수입사님 정말 정말 믿을 마음이 근데 상황이 뭐냐면 밤 11시까지 검찰청 경찰 공문 안 가고 저 지켜 그러면서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 집필을 회사 명령을 시킬 수 있다 2주 동안에 강좌 안될께 폐쇄시킨다 행정명령이다 근데 단 조건이 있다 합의를 했대요 그건 합의 부산 사람만 보내버리면 계속 허용하겠다 이런 거 조합을 하면서 놔두고 이제 4시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합을 하면서 나중에 그러더라고 우리 때문에 안될께가 폐쇄되면 안 되니까 우리는 떠나야지 가라고 이제 그런 자기는 선택을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내 얼굴만 보는 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폐쇄한다고 근데 내 마음이 의구이 싹 올라가면서 아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 나라 살려달라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한국이 사는데 무엇이 어째? 계속해 그냥 그대로 밀어 계속 왜냐면 그때 내 생각에는 폐쇄했더라도 주일날 이제 2주 동안 그럼 폐쇄 문 닫으면 몸싸움해갖고 여러분 밀고 들어오겠지 근닥에서 경찰이 있다고 안 들어오겠어? 내가 본 게 다 그런 믿음이 있구만 할렐루야 아멘 폐쇄 폐쇄 생각했어요 그래도 해 정면돌파 말씀대로 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책임 안 지시킨다고 예수 십자가 상에서 죽으셔야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담을 뛰어넘어야지 아 뛰어넘지 뭐 아 폐쇄한다고? 아 그래 폐쇄라마 해 그거 집회 할 거야 그래도 막 그리고요 딱 꼬이코도 한시까지 저들이 어떻게든지 폐쇄 시켜보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아침에 딱 일어나서 생각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이제 우리 집회를 방해를 어찌 안지 그러던저런 내가 마음이 상한 것이 뭐라고 하나님의 교회 폐쇄라는 단어를 썼어? 자기들이 행정명령한다고 녹음해놓을건데 딱 만나고 당신 공무원 옷 보고 싶어? 어? 한번 해볼까? 행정성 올래? 막 열이 나니까요 녹음해놓을 것이 이제 막 그런 색이 든 거야 뜨거웠고 그냥 마이 페이셀만 잘 됐다죠 마이 페이셀만은 뭐 여기서 뒤집어 버버려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 근데 한 말도 없이 그냥 싹 사라져버렸어 오긴 왔고 어디 가고 가까이 왔어 그래서 못해요 불법이에요 난 이길 자신했어요 근데 무슨 얘기 그 사건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탐을 뛰어넘다고요 우리가 내가 성경 말수이면 힘들고 어려워도 사자고 그러다 들어가 들어가 그야 사자고 해서 살아났고 부활이 영광에 나온 거지 어차피 정면들파 사업한 사람이요 거짓말이라면 깨끗하게 정면들파하고 뭐든지 깨끗이 하고 거짓말 나오지 말고 진짜로 확실하게 저 사람 완전히 케이스 마크야 그런 말을 드려야죠 빛이요 소금이요 할렐루야 이겨야 되겠다라고요 그런데 장애물을 이겨야 되거든요 요셉이 그 보디발차가 자꾸 눈치다고 유혹하고 한 번은 아무도 없다고 방에 들어가니까 이제 막 손을 잡고 막 옷을 잡고 늘어져고 그때 요셉이 만약에 그 말 들어주면 종살이 해방이 되고 이 땅에 복도 받고 그건 아니거든요 이 어찌 그 낙을 하나님께 듣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듣지 나는 절대 안 돼 그래서 복 받았어 감옥 들어갔어요 당장 말씀드리면 그 다음 날 복이 없으니까 아니 더 어려워요 감옥 들어가서 두 장관 만나서 꿈의 속에서 총리가 되잖아요 때가 되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때 30세 30세 되어야 되기 요즘 30세부터 있고 지생은 30세이기 때문에 다이토 30세 광 그 나이가 있더라고 28세니까 2년 동안 하나님 때가 있는 건데 내가 뭘 앞질러 야 그렇구나 욕계 보면 이걸 정확하게 나옵니다 욕계 23장 8절에 말하기를 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기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냐며 왼쪽에서 일하시나 안 보이죠 일한대요 만나서 오른쪽에 더럽게 배울 수 없구나 안 보이죠 여러분 지금 욕같은 고난 열사녀 죽고 몸 재산이 다 없어지고 몸에 악창이 나고 부인이 도망간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고 있대 안 보이면서 죽고서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여럿에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고백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할 수 있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자 그가 나를 아시나니 하아 힘들고 어려워요 주님이 나를 아셔요 여러분 슬픔 아픔 고통 남편의 빗박도 하고 자녀의 얼음도 하고 사업에 흔들린 것 다 전부가 나를 아시나니 그가 나를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을 보상해 줄 수 있잖아요 회복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모르냐고 단지 여부의 믿음을 보고 싶으셔가지고 끝까지 마귀하고 지금 여기서 내 길이 오고 있어요 마귀도 보고 하나님도 보셔요 나를 아시나니 나를 아시나니 나를 아시나니 한번 답답해 그가 아시나니 나를 만드시고 내 인생 전부 책임진 그분이 내가 너 안다 하나님 중심 본다 그걸 말한다 가운데 쪽 마음 중심 보셔요 저는 실소가 넘어진 것도 많지만 그 중심은 내가 주님을 위한 그 마음 그것도 하나님은 은혜지만 그 중심 그분이 아셔 사람도 인정받으려고 아니요 그분이 아셔 성공, 실패, 업적, 실적 눈에 보이는 거 아니고 그분이 나를 아시면 돼 내가 알았다 작가가 중성자 중성자가 가운데 쪽 마음심이잖아요 아시나요 단련하시기에는 그 고백이 지금 마귀가 뺏어갔다 하지 않고 나를 달려 하나님이 나를 달려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큰 그릇으로 만드는 과정 나는 용광도 불쑥에 들어갔지만 내가 불쑥물이 다 빠져버리고 순금, 정금으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 왜 여러분 교회 떠나고 시험 등가 그 사랑 의심하니까 뭐 나 더 큰 그릇으로 복주려고 그래 이게 믿음 싸움이야 마귀도 하나 보지 않아요 그래 네 믿음의 고백기 정금 신앙을 만들고 내가 갑자기 복을 주리라 복을 주잖아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가고 여러분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다가 멀찍이 따라가지 마 바로 따라가야 돼 그리고 그 얘기를 지켜 치우치지 않냐 했고 내가 그 입술의 명이 어기지 않냐고 음식보다 귀여겼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것, 지키는 것 의무식보다 더 귀여겼다 그런 뜻이 일정하지 누가 내게 돌이킬까 마음이 하고자 하신 것이며 그걸 행하시라니 내게 작정해서 이루실 것이라 여러분 저한테 우리 여러분 다 작정이 이루실 것이라 오늘 그 말씀대로 사냐 안 사냐 그걸 본체마다 모셔요 본체마다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엊그제 시험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됐지만 이긴 것 이야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번에 회복운동에 여기에서 합격시킨 줄 믿습니다 요번 나중에 이제 42장에 이 고백을 해요 내가 죽게 되어야지 귀로만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거둬들고 뒷꽃에 까먹는 데서 회개해란다 멀리 있다 하나님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을 고비하고 열차에 죽고 몸에 악착나고 이런 고난이지만 무엇을 복이 뭐냐면 나는 부활의 주님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만났다는 거예요 잘됐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아 너 이것만 잘 이기면 갑자기 복 줄게 열차녀 주고 양 7.14주 그런 말 안 했어요 주님을 경험하고 만난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냥 난 주님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 만났습니다 만났습니다 그걸로 끝 하나님 봤습니다 만났습니다 이것이 최고복이에요 최고복 벌써 가치관 자체가 나는 주님 만났어요 사자고 들어가볼까 나와봤고요 엊그제 그 일을 당해봤고요 나 당당하게 밀어붙였더니 절대로 하나님이 지키더라고요 당당하게 믿음을 살아봅시다 세상에 쩨쩨지 말고 멋있게 살아 멋있게 제발 멋있게 나중에 갑질의 복을 주셔요 그냥 안 안 줘 버드려의 빌어래 그렇게 상처 준 사람 축복기도 해줬소 마지막 자가 팍 깨져갖고 휘장 찢어지면서 그 성소 지성소 들어가는 향단의 기도가 이야 갑질의 복을 주셔요 욕기가 없으면 성경 심심하게 생겼어요 욕기기 길 잘 됐어요 욕보다 더 큰 고난이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욕기를 통해 성경 만들려고 하시고 우리는 미래 몰라요 여봐 네가 잘 견뎌라 그럼 네가 욕기기 성경이 나온다 그런 말 안 해요 그런 말 하면 누가 뭐 이겼어 캄캄해 말도 안 해줘 답답해 그걸 네가 그래도 난 나만 사랑해 에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어요 감옥이요 근데 일을 향하시니요 성취하시니요 부르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자 하늘문이 열렸어요 네가 알지 뭐 그거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나타내줘 나타내줘 네가 감옥에도 기도하고 죽어지면 일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 감옥에 갇혔을 때 매맞고 비투성이 됐는데 기도하고 참 미안해 그러면 옥토가 움직여 지진할 줄 알았을까 몰랐어요 그냥 오늘 매맞고도 감사해 예수님 때문에 시자가 지우고 매맞은 것이 너무 좋았어 주님 사랑하니까 나 같은 게 뭐가 내 보호금을 해서 일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시셨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했어요 찬양했어요 그것이 말씀 순종에 내가 깨져 죽을 때 부활의 역사가 나가지고 지진이 나 부른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어찌 거기만 나냐고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이 찬구가 다 풀려버리고 쇠고라 풀려버리고 감옥이 다 열려버리고 놀라운 사건은 어디서 온가 내가 말씀해서 찬양하고 죽어버릴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기적은 네가 죽어라 내가 역사리라 죽어야지요 말씀대로 살아서 죽어버려야죠 난 남편이 너무 힘들거든요 따져야 되겠어요 머리를 한대 오 내 머리구나 하고 여보 미안해 내가 더 기도가 포족해서 그래 아니 진짜로 남편 때문에 가슴 치고 울면서 남편 발 닦아줘 정겨줘 형제간도 마찬가지 부모도 마찬가지 구원식간 무릎 딱 꿇어 빌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대박 그 빈 순간 사실은 그 말씀의 검이 나를 깨뜨리고 부서잡고 내가 바싹 죽어버려 그 순간 하나는 미라의 땅에 떨어져 죽어버려야 되지 안 죽으면 하나는 그대로 있어 똑똑 잘났어 죽으면 다 하나님은 사망은 내 안에서 생명은 내 안에서 십자가 부활의 주님의 그 길이 그것밖에 없는 다른 길이 없는 그것도 어떻게란 말이오 그것이 능력이란데요 결론에 말씀드리면 말씀대로 산낭보선에 말씀대로 실천한 행동을 옮겨야 되거든요 우리가 나라 민족의 기도 같이 집회가자 폭력은 아니지만 시위되는 현장 가야 되거든요 같이 같이 가야죠 움직여야죠 움직여야지 지금 한국기복운동 온다고 그래 말씀만 저런다 뭐 가지요 이제는 돌아가면서 대전도 갈 것이고 지역적으로 매일 월요일마다 돌아가면서 더 오전부터 저녁까지 하려고 그래야 회복이 되는데 기도디 뭘 해야지 아무것도 안 우리 교회가 96년대 이게 땅 경매에 들어간 상황이에요 부도유기 근데 기도 없고 하나 응답을 봤어요 금식우고 그럼 뭐 가만히 있어 신입회 했죠 오라고 병나서라고 하나님이 살려니까 병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쓰셔 중풍도 낳고 암병도 낳게 부러 내가 그렇게 예를 쓰고 힘을 써야지 말씀대로 내가 현장에 가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뭐라고 뭐래 무엇을 해요 말씀대로 상관해서 내가 말씀을 깨워 죽으라고요 그 자리에서 제발 죽어 성령이 이러한 것은 내가 일을 하고 죽어야 일을 하죠 하나님의 전능하셔요 믿음을 이기셔요 나는 여러분이 당당히 오늘 말씀을 잡고 이길 수 있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성령인으로 인도받아서 말씀의 역사 그 성의 역사가 뭔가 이 말씀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삶 믿음의 능력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불세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예수 불세 예수 불세